글로벌 문외협회의 임원 임명장 수여식 및 기자증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문외협정 글로벌 문외협회의 이사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. 부회장 정하경, 문학발전위원 남용호, 반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정하경님, 남용호님,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정하경님, 영용호와 하경 소속 글로벌 문외협회 부회장 내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임명장 성명 남용호 소속 글로벌 문화협회 문학발전위원 예용훈 야 동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좀 전해주시고요